안녕하세요 블루라크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vnl 한국 대표팀 최고의 선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27연패 신기록 썼는데 무슨 최고 선수냐 한심하다 돌려 까는 거냐 등 비판 댓글이 상당했는데요. 사실 영상을 올리면서 이 부분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패 단 한 세트도 따지 못한 역대급 대표팀에 과연 베스트 선수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영상 올리면 욕먹기도 딱 좋겠는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제 영상을 올린 것은 지난 한 두 달간 대표팀과 함께한 시간이 아쉬워서입니다. 대표팀 지난 한 달간 합숙 훈련도 하고 또 대회에 나가서는 한 달간 전 세계를 다리며 세계 강호들과 붙고 또 마지막 주차는 우리 홈에서 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를 했잖아요. 물론 경기력과 결과는 형편 없었지만 그래도 잘한 선수 최선을 다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대표팀의 모든 것 모든 순간이 꽝이고 엉망이고 최악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을 남기기 위해 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어쨌든 욕 많이 먹은 어제 영상은 뒤로 하고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있는 말 없는 말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연패 우주 신기록 역대급 최악의 성적을 거둔 여자 배구 대표팀 이런 팀을 만든 가장 큰 주범은 누구일까요? 네 첫번째 후보 바로 16명의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주장 박정아를 비롯해 어제 베스트라고 한 4명도 포함한 이번 대표팀 선수들 그 자체가 바로 주범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스포츠는 선수들이 하는 거고 이번 대회 보면 우리 선수들 정말 세계화의 기량차가 너무 컸죠. 외국 선수들의 신장과 피지컬에 지뢰 포기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피지컬 탓만 하기에는 태국과 일본의 사례가 있죠. 태국은 2승 일본은 7승 했고요. 심지어 일본 남자 배구는 8전 전승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지컬과 신장이 안되서 배구 못해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합니다. 우리 대표팀 3주차 우리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요. 중국전을 보면 우리는 홈에서 하루 넘게 휴식했고 중국은 반나절만에 경기를 했음에도 우리가 체력적으로 우이는커녕 오히려 후반 와르르 무너지며 패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선수들 과연 제대로 빡세게 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양인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복싱 역사상 전무후맛 8채금을 석권한 필리핀의 복싱 영웅 메니 파키아오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하며 MVP에 오른 오타니 네 오타니는 피지컬이 미국 선수들을 능가해 자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작고 빼빼맛은 체형으로 메이저리그를 정복한 이치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런 배구 여제 김연경도 있죠. 이들 선수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엄청난 훈련양과 자기관리입니다. 파키아오만 봐도 이 선수 나이가 44입니다. 40이 넘어서도 경기를 하는데 12라운드를 계속해서 스텝을 뛰면서 경기를 합니다. 복싱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복싱 스텝으로 1라운드만 뛰는 것도 엄청 힘든데 나이 40이 넘어서도 12라운드를 스텝을 뛰면서 경기를 합니다. 이런 미친 체력 파키아오가 초울트라 사이언인이어서 그런가요? 네 지독하게 훈련해서 그런 거죠. 우리 선수들 훈련과 자기관리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외모관리에 신경 많이 쓰는 거 압니다. 외모관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순위여야 하고요. 프로 선수의 첫순위는 훈련과 자기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입니다. 네 두번째 후보 바로 세자르 감독입니다. 감독이 뭐가 중요해? 선수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감독으론 한계가 있어. 네 이렇게 말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팬들은 감독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신하 히딩크 감독이 있었죠. 그때 협회와 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합숙을 얼마나 하고 우리 홈 어드벤티지가 장난 아니었고 하면서 히딩크를 깎아 내리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때 감독이 만약 차범근이나 허정무나 이랬으면 우리가 4강 갔을까요? 그만큼 감독은 엄청 중요합니다. 세자르 일단 한달간의 합숙에 오지 않았죠. 소속 클럽 얘기하면서 실드 치는 분들도 있던데요. 소속팀 바키프 방크는 티리케 리그 풀옵 4강에서 떨어졌죠. 그때 왔으면 합숙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5월 20일에 하는 단판 승부 챔스 때문에 오지를 않았죠. 자 세자르 감독 솔직히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세자르는 소속팀 일정으로 VNL 합류가 늦었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12전 전폐였죠.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리그 풀옵을 마치면 왔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자르 본인이 소속팀 클럽 바키프 방크 감독도 아니잖아요. 여러 코치 중에 하나인데 진짜 한국 대표팀에 애정이 있고 작년 전폐의 수모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올해는 충분히 일정을 조절해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유미 코치는 세자르와 화상으로 잘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 소통한 결과가 이건가요? 세자르가 직접 와서 훈련하지 않으니까 선수단 파악도 안되고 조직력도 엉망이고 그런거죠.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약하면 승부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조직력과 감독의 전술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이미 조직력에서 0점 그리고 감독의 전술 이번 대회 대표팀 접전 클러치 상황에서 거의 세트를 뺏겼고요. 한 번에 7점 10점씩 내주며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의 책임이 분명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야구에서 아주 중요한게 뭔가요? 한 박자 빠른 투수교체 아닙니까? 세자르는 한 박자 빠르기는 커녕 두 박자 세 박자 느린 대응과 그리고 세자르 주종목이 전력 분석 아닌가요? 유럽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 상대 특히 유럽팀들 약점 제대로 공략해서 재미 본거 있었나요? 블루 라코노비 무지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이밖에도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이만 하겠습니다. 두번째 후보 세자르였습니다. 세번째 후보 주범 후보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 코보입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아마와 대표팀을 관장하고 코보는 프로팀 V리그를 주관하죠. 배구협회와 코보 작년 12전 전패 했을 때 도대체 뭐 했나요? 한계 없으니까 올해 또다시 12전 전패를 당했겠죠. 이제서야 부랴부랴 공인구도 바꾸고 선수들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연경 시대 평안을 누릴 때 미리 미리 준비했어야죠. 지금 유소년 풀이 처참합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런건가요?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떨어지는거고 유소년 배구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닌가요? 초등학생들 요즘 체육시간에 티볼이란거 하는데요. 이거 배구도 좀 하고 그러면 안되나요? 초등학생 배구교실 같은거 안되나요? 배구협회의 여러분 뭐할지 모른다면 배구팬들에게 물어보세요. 망해가는 한국배구 살리기 위한 공청회도 열고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도 받고 뭐라도 좀 하세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잘난 유소년 배구환경 보고 좀 배우고 오세요. 그래서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팀 감독들이 드래프트에서 신인들 뽑고 한탄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엉망이라 엉망이라 하나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그 기사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첫째 기본기 엉망이 그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몇년 뛰면 기본기 엄청 좋아지나요? 정말 프로팀의 선수 육성 시스템과 지도력이 그런 말 안나올 정도로 잘 되어있나요? 그리고 둘째 아마 선수들이 기본기가 엉망인거에 프로 책임은 없습니까? 이게 산넘어 불구경하듯 할 말인가요? 프로가 아마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요? 프로 출신 지도자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능력을 갖췄나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구협회와 배구연맹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배구패들이 언제까지라도 경기장에 찾아오고 환호해 줄 것 같은가요? 한국 배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연패 대표팀의 가장 큰 주범 3인방을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3명이 모두 공범일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주범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배구팬 여러분은 여자 배구 대표팀을 망친 주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